지칠 것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가짜를 빼야 돼 목소리에서 저 왜 다 가짜에요?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리가요 광희씨 실제로 얼마나 멋있네요 어떻게 가짜가 됐어요? 광희 목소리 원래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 이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이 상태로 노래하는 거예요 힘 빼고 나도 세 다 뽕이라서 여기 잡을게 나도 세 나도 지칠 것 같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는데 힘 듣기 좋은데? 녹음할 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 느낌을 기억해야지 뒤에도 해볼까요? 모든 게 거짓말야 또 힘 빼 모든 게 거짓말야 모든 게 거짓말야 날 사랑한단 말 바보가 됐어 이렇게 포로로만 바보를 발음한다고요? 바보, 바보가 됐어 아니, 바보가 됐어 아니, 바보가 됐어 아니, 바보가 됐어 아니, 바보가 됐어 나 30살인데 바보 됐어 괜찮아, 우린 다 바보야 거짓말이야 뭐가? 모든 게 거짓말야 좋아 나 사랑한단 말 바보가 됐어 이렇게 나 혼자 훨씬 좋아요 아까도 달라졌죠? 네 또 가벼워요 그렇죠? 네 뭐야 뭐야 왜 아니, 내 파트 뺏겼어 네? 누구한테요? 재석이 형한테 갔는데 너무 탁하다고 그래서 아, 톤이 많이 혼났어? 많이 혼났어요? 올라가고 많이 혼났어 별로라고 그러고 다 나 보고 편지 쓰고 나 그래서 다른 파트를 받았어 어디 어디 It's like my email everyday 내 맘이 아파오는데 답답한 마음을 네가 알 리 없잖아 여기서 내가 제일 찍어주고 싶은 건 답답인데 답답한 마음을 네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네가 맞나? 답답한 마음을 네가 답답한 마음을 네가 답답한 마음을 네가 맞나? 답답한 마음을 네가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걔한테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네가 알 리 없잖아 오케이 네 어째 enz 나 lerini 우리 감사합니다.